충남 서남북권 주민들도 이제 KTX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선 서울 직결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홍성에서 출발한 서해선을 화성에서 평택까지 6.7km 연결해 경부선 KTX와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남북권 주민들은 장항선을 타고 서울을 오갔는데요. 이제 서해선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홍성은 45분으로 서울에서 대천력은 1시간, 서천력은 1시간 10분으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서해선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환영의 시대에는 충남과 서울에 있는 서해선이 국가발전이 있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호남선을 이용해 전철과 KTX로 강경과 논산, 계룡을 잇는 신설노선이 포함됐고 보령선과 중부권 동서행단철도 등은 추가 검토사업이 됐는데요. 충남 서해안 지역의 여객과 물류운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오는 6월 최종 확정고시됩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에 업체당 최대 200만원의 경영환경개선금을 지원합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70개 업체로 점포환경개선과 광고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도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충남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수림 용역을 추진합니다.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도내 노후산업단지 10곳을 선정해 산업단지 발전전략과 사업목표 등을 수립해 정부가 공모하는 개조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상담과정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행정전화기에 녹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녹취는 민원응대 중 녹음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 뒤 진행되며 녹음된 통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